음악 유상통 컴퓨터일반 기출 해설 강좌 섹션 01 시작합니다 자 우리 섹션 01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일반을 처음 공부하면서 이제 앞으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1강에서 학습하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출 문제가 별로 없어요 다 모아봐야 새 문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 기출 해설 강좌는 별도의 오리엔테이션 따로 만들지 않고 자 1강에서 잠시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그리고 본 강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기출 해설 강좌를 학습하시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우리 유상통 컴퓨터일반 강좌는 총 5개의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유쾌 상쾌 통쾌 과정으로 3단계로 자동으로 3회독이 진행되도록 강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쾌하게 기초적인 내용도 공부하고 상쾌하게 복습하고 심화 과정까지 공부하고 마지막 통쾌하게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자신감을 찾자라는 뜻으로 유쾌 상쾌 통쾌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상통으로 강좌명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1회독에서 유쾌한 컴퓨터일반 기초이론 강좌에서 뭐 마냥 유쾌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무사히 1회독을 마치고 2회독에서 상쾌한 기분으로 정규 심화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전체적인 윤곽은 이제 생겼을 겁니다 자 이제 3회독을 거치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출 해설 강좌까지 끝나서 3회독이 자동으로 진행되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선배들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출 해설 강좌까지만 잘 여러분들 참고 따라오시면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마냥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강의만 뭐 계속 듣는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죠 이제 여러분 스스로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기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 우리 정규 이론서와 연동을 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그 내용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죠 무한 반복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천 개의 주옥 같은 문제를 풀어보는 천재가 기다리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동영 모의고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단계로 완벽한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잘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컴퓨터 일반 분명히 고득점화일 수 있을 거예요 2019년도까지는 기출 해설 강좌를 우리 여러분들 아마 기출 문제집 주문해서 받아보셨다면 본 교재 두 권하고 기출 핸드북 두 권 이렇게 네 권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본 교재로 진행을 했습니다 본 교재 같은 경우는 매 시험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뭐 2015년도 국가직, 2015년도 지방직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로 다 구성을 해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완전히 아직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한 회 시험을 보다 보면 막 여러 과목이 막 뒤죽박죽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정리하기에는 좀 어려웠고 유쾌한 기초 일어나고 상쾌한 정규 심화 과정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기출 해설 강좌로 넘어오면 문제가 막 풀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풀리니까 내가 잘못 공부했나?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해서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기출 핸드북으로 강좌를 정리할 겁니다 이 기출 핸드북은 모든 문제를 다 담았어요 거의 빠진 문제 없이 다 담았습니다 유형별로 우리 정규 이론서와 연동되도록 연동돼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원래 처음에는 본 교재로 공부를 하시고 핸드북으로 복습을 하시라 이렇게 2019년도까지는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보다는 이 유형별로 묶여져 있는 이 요약 핸드북 기출 핸드북을 가지고 저와 함께 공부하신 이후에 자 다음 복습 과정으로 여러분이 본 교재를 가지고 이제 매 시험별로 자 이걸 가지고 다 한번 기출 문제 분석을 저와 함께 하셨으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 실제 시험을 본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해서 자 이번에는 이 기출 핸드북을 가지고 이번 기출 해설 강좌를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따라서 유형별로 문제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본 강좌를 수강하시고 바로 연동해서 기출 해설 강좌를 보시면은 아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구나 아 이렇게 공부했던 이 내용이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하는 전체적인 출제 패턴이 어느 정도 윤곽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스스로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분석은 제가 해드릴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누차 누차 강조되는 것은 이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기출 문제를 단순히 그냥 문제만 보고 정답이 뭐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출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기출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또다시 출제가 됩니다 똑같이 출제되지 않더라도 응용돼서 출제되더라도 내용 자체는 비슷한 내용이 응용돼서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단순히 답만 보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분석을 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물론 기출 문제 중에도 좋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좀 억지로 만들어낸 문제들도 그 중에는 있고 그 다음 컴퓨터 일방 같은 경우는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 기출 문제가 지금 출제되지 않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문제들은 제끼고 그러나 기출 문제 중에 95%는 다 좋은 문제들이에요 그 어떤 모의고사 문제보다 훌륭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거르고 거르고 엄선해서 만들어낸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기출 문제를 철저하게만 분석한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합격 점수 이상의 고득점을 하실 수 있다 물론 기출 문제를 완벽히 분석했어도 또 이제 문제를 푸는 스킬은 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재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은 그때 할 거니까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기출 해설 강좌 단계에서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욕심부리지 말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당부 말씀이에요 꼭 보면은 조금 욕심을 부려서 앞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쉬운 것 같은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막상 또 이게 문제를 풀려고 하면 기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답이 바로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하다? 되게 쉽게 공부한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 공부했나? 또 이런 여러분들이 자꾸 자괴감이 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분석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연습은 천재 또는 모의고사 과정에서 충분히 문제를 푸는 연습을 여러분들께 시켜드릴 거니까 이번 기출 해설 강좌까지는 제가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서 자 분석된 걸 가지고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여러분 것으로 정리하시면서 하나하나 기출 문제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직접 문제를 풀려고 욕심내지 마시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께 당부드려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한 문제 한 문제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기출 문제로 나왔던 문제는 또다시 응용돼서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중요한 내용들 정리해드리는 것을 하나하나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여주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이 욕심만 내지 않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당부 말씀드린 건 딱 그거예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열심히 분석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따라와 주십사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뭐 더 드릴 말씀 없어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1강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기출 문제 3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강좌로 들어갈게요 자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관련돼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너무나 쉬운 문제가 2014년도 지방직에서 출제가 됐는데 자 CPU의 연산을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의 기본 단위로 아직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자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 아 여기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죠 그죠 중앙처리장치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단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를 우린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워드라고 했죠 자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1번 워드라고 하는 건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만약에 실제 시험장에서 놓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수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죠 자 우리 비트라고 하는 거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라고 하는 걸 공부했습니다 8개의 비트가 모이면 1바이트를 구성하죠 바이트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문자 표현의 최소 단위 기본적으로 영어 한 글자나 숫자 한 글자가 1바이트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유니코드 통합코드라고 하는 2바이트 코드 체계로 이제 변하게 됐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어나 숫자는 1바이트를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문자 표현의 최소 단위라고 하는 거고 비트라는 단위보다는 우리는 바이트라고 하는 단위를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죠? 자 그 다음 니블이라고 하는 단위는 4비트를 묶어서 1니블을 구성합니다 니블은 16진수 한 자리가 2진수 4자리이기 때문에 4비트를 하나 묶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16진수 한 자리를 의미한다 이런 정도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따라서 너무 쉽잖아요 이걸 이런 문제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크게 뭐 더 분석할 것도 없어요 그죠? 자 워드의 정의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워드하면은 이제 하프워드가 있고 풀워드가 있고 더블워드가 있다고 했죠 1% 외우실 필요는 없다 했어요 그죠? 자 하프워드는 16비트 다시 말하면 2바이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풀워드는 4바이트 다시 말하면 32비트죠 더블워드는 8바이트 64비트를 의미한다 자 따라서 컴퓨터가 한 번에 몇 비트를 가지고 와서 처리하느냐 몇 바이트를 가지고 와서 처리하느냐 이것이 바로 워드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한 번에 32비트 또는 64비트로 처리를 한다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했어요 됐나요? 더 설명드릴 거 없죠? 그죠? 오케이 자 컴퓨터 하드웨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컴퓨터 하드웨어와 관련된 문제를 뽑자면 굉장히 많지만 우리 1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만 공부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한 문제만 가지고 와봤어요 2010년도 국가직 구급 기출문제입니다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드웨어 중에서 기억장치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1번 기억장치는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죠? 자 기억장치의 계층구조 하면 최상위의 레지스터가 있고요 캐시 메모리, 그 다음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자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의 속도 차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구성한다 자 맞는 문장일까요? 잘못된 문장일까요? 그렇죠 옳은 문장이죠 중앙처리장치와, 중앙처리장치는 빠르죠? 자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는 속도가 너무너무 늦어요 자 이것의 속도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최상위의 레지스터부터 가장 느린 보조기억장치의 계층을 두어서 그래서 입출력장치로부터 무언가 입력될 때 주기억장치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보조기억장치로 저장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보조기억장치에서 주기억장치로 읽어들이고 CPU가 가져가고 이렇게 여러 개의 여러 단계의 기억장치를 둬서 완충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일단 애매모호하다라고 한다면 일단 넘어가는 겁니다 2번 봤더니 기억장치의 계층구조에서 계층이 높을수록 위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용량은 작아지죠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기억장치의 용량은 감소하고 그렇죠 용량은 작아지죠 위로 갈수록 대신에 접근속도는 증가한다 보조기억장치 용량 커요 속도 느리죠 주기억장치 용량이 좀 더 작아져요 속도는 그것보다 빠르죠 캐시 메모리 용량 더 작아집니다 그렇지만 캐시 메모리 속도 빠르죠 레지스터 용량 더 작아요 속도는 제일 빠르죠 됐죠? 자 따라서 위로 갈수록 고속이 돼버리고 소용량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3번 캐시는 주로 중앙처리장치와 보조기억장치 중앙처리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자 3번 정답이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캐시는 중앙처리장치와 보조기억장치에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께 강조 드렸습니까 중앙처리장치와 보조기억장치가 아니라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주기억장치는 D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D램은 뭘 한다라고 했어요? 재충전을 한다라 그랬죠 그죠? 재충전 주기적으로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전기를 공급해 주는 동안에 동작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CPU가 요청하는 거를 바로바로 보내주질 못합니다 자 그래서 재충전이 필요 없는 뭘 만들었어요? 캐시 메모리 자 캐시 메모리는 재충전이 필요 없는 SRAM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 그랬죠 그죠? 자 따라서 SRAM의 고속 메모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처리장치 CPU 레지스터와 느린 주기억장치 사이에 위치해서 느린 주기억장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억장치가 바로 캐시 메모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 이 문제도 틀린다면 말이 안됩니다 그죠? 자 따라서 3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 제가 너무너무 강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풀어내었을 거라고 믿어요 자 보조기억장치에는 하드디스크가 있고요 CD롬이 있고요 DVD가 있고요 최근에는 SSD와 같은 보조기억장치 플래시 메모리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자 문장 자체는 긴데 그렇지만 막상 이 문제가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 또 틀린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꼼꼼히 문제 읽어내셔야 됩니다 자 뭔가 조금 애매모호하다라고 할 때는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뭔가 명확한 게 보였을 때는 바로 정답을 잡아내셔야 합니다 딱 보는 순간 캐시 메모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뭔가 출제되지 않았을까를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자 봤더니 아 역시 중앙처리장치와 보조기억장치 사이가 아닌데 보조기억장치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자 나머지 지문들도 한 번 정도씩 읽어보시고 꼼꼼히 분석해 보시길 바라요 자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문제 자 우리 소프트웨어 하면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런 것들 공부했죠 그죠 자 게리직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거져주는 문제죠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일반적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표적으로 운영체제 OS가 있죠 자 운영체제 OS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 예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역할을 도와주는 유틸리티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유틸리티 자 그리고 언어 번역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언어 번역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전부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죠 자 언어 번역기 자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어셈블러라고 하는 자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어셈블러 이러한 언어 번역 프로그램도 전부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링커라든지 링커라든지 또는 뭐 로더라든지 로더라든지 자 이러한 것들은 전부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DBMS 같은 경우도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윈도우즈 XP라고 하는 건 당연히 운영체제가 되겠죠 리눅스도 운영체제가 됩니다 따라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죠 자 일반적으로 윈도우즈 리눅스 이러한 것들은 운영체제에 해당합니다 뭐 이거 말고도 많은 운영체제가 있죠 우리가 모바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라든지 iOS라든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들이죠 자 이러한 운영체제는 당연히 운영체제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 범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컴파일러 앞서 설명되었듯이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나 어셈블러와 같은 자 이러한 언어 번역 프로그램 또는 링커와 로더와 같은 이러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모두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자 따라서 워드 프로세서 문서 작성을 하기 위한 워드 프로세서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계산 작업을 하기 위한 스프레드시트라든지 뭐 하여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부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했어요 어플리케이션 또는 앱 또는 어플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자 너무 싱겁게 끝났네요 자 세 문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지만 이러한 문제들도 출제된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1강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1강 진행해 봤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니까 뭔가 아쉽기는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